우리 언니 주식하러 오세요? 안녕! 여러분, 수지카쉬카고! 하늘이 너무 예쁘다! 안녕하세요! 안녕! 거기 먼저! 저는 정길동이에요! 우리 팬들이 나를 닌자라고 해요 닌자시험 어제는 홍콩, 오늘은 뉴욕 왕은 에클레어 이사하거든요 아, 지금 땀 보러 오셨나요? 아, 지금 네! 어딘 좋을까? 여기는 어떨까? 여러분, 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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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시카 시카 하세요! Just do it! Just do it! 어, 괜찮다! 너 약간 신선한데? 내가 장난 아니야 Just do it! Just do it! 나 지금 깨빠 이거? 우리 명은이 결혼했어요 우리 명은이 결혼했는데 우리 명은이 결혼했는데 우리 명은이 결혼했어요 포르파 수고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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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my favorite store 여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인데 최근에 바니스가 없어졌잖아요 얘가 없어지면 나 정말 슬플 거야 이럴 것 같아요 One is my favorite store You can't wait It's your favorite store One is my favorite store Wow, I'm like She's a great girl Love you She's a beautiful girl She's got the flower I remember She's got the warmest store The setting is this We're here It's my favorite part These are the runway pieces 예쓰 왔어? 너네 왔니? 저시카랑 안 오고? 간대에 너무 맨발이여가지구 어 약간 약간 너무 예쁜데 여기는 생머리 하는 거 응 무조건 진짜 예쁘다 진짜 이게 더 힙하고 아까는 힙하였어 피팅 끝 귀신 났다고? 응 귀신 났다 어디가세요? 오늘은 저녁에 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피팅할 때 내가 투명 부두를 신었었잖아요 투명 부두를 신었었는데 이제 진짜 부두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웰컴 투 뉴우 나는 분명 어저께 밥을 안 먹는다고 다이어트 선언을 했다 여기서 항상 막 까악 이렇게 먹을 때 이거 맞나? 어 상카야 나 바껴보면서 하나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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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또 먹을 때는 사실 되게 예쁘지 예쁘지 못해 예쁘지 못해 뭐 막 막 호에 묻고 이러고 있는데 일단 채울 뻔했어 막 지금 콜라 콜라를 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될 것 2명 안전 3명 4명 3명 콜라 나 콜라 마시고 있어 네 나 저기 파이팅 빨리 일로 와봐 이렇게 쭉 작아 여기 있으면 뒤에 있으니까 얼굴도 작아보이고 여기 자연광이 있으니까 되게 화사해보이고 빨리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쏘네 쏘네입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입에 등등 다른 것도 담당하고 있어요 언니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해줄 것 좀 얘기해줘 너에 대해서 말해먹어 폭로? 많이 먹는 거 아니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 폭로는 나쁜 거 얘기 그치 좋은 거? 좋은 거는 폭로라고 안 하면 뭐라 그래? 폭발 폭발? 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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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ctional anya 뉴 asses ailleurs how old 생일대 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. 큰 문제예요. 큰 문제가 생겼어요. 제가 스케줄을 하루 더 늦은 걸로 북킹을 했어요. 헤어 아티스트를 현지 분을 쓰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분은 오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. 전 내일 아침에 쇼가 없는데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리를 해야 된다는 거 언니 경력 있잖아. 네. 문제 없습니다. 일단 함께 작업을 재밌게 해보는 걸로 나는 뭐야? 너무 좋지. 어? 너무 좋지? 어. 나 눈썹 좀 그려줘. 순서가 있는데. 우리 반짝이들이 보고 있잖아. 내 반짝이들. 나를 좀 자신 있게 좀 해달라고. 중간 과정이에요. 아직 러블리한 건 없는 것 같은데? 중간이잖아. 이제 헤어를 할 차례예요.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번에 내가 헤어 튜토리얼을 한 번 했거든? 안 했어? 되게 간단한 거. 그냥 시크할 때 저녁 먹었다고 할 때. 오늘은 진짜 스케줄입니다, 여러분. 내가 그래서 연습을 했나봐. 일단 머리를 다 말려주고 난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, 여러분? 이거를 오늘은 약간 안쪽도 볼륨을 묶을 거니까 좀 주려고요. 이런 식으로. 빛이 없어. 투명? 그걸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그렇지. 백커맨 하면 되겠네. 아, 그 빛이 없는 거야? 응. 잘한대. 오늘의 준비물입니다. 이렇게 머리끈.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세 개. 사실 세 개 안 필요할 수도 있어. 그리고 이제 브라운 컬러로 이런 이런 실핀. 이것도 그냥 미국 마트에서 산 거예요. 오늘은 포니테일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런 걸로 되어 본 적 있어요? 저는 아직 없어요. 근데 항상 이렇게 고데기 할 땐 조심해서 해야 돼. 이렇게 말아주고 있다가 브러쉬로 싹 빗으면 같은 방향으로 예뻐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는 눕을 거니까 어차피 섹션은 그냥 크게 지금 이쪽 네 개로 하고 있거든요. 아무렇게나 잡히는 대로 하면 돼요. 언니 어? 필요해? 어. 서포트가 필요해. 지금 상태를 보여줄지? 지금 이렇게 그냥 땡글땡글하게 말아놨어요. 이따가 이렇게 싹 빗으면 예뻐질 거야. 쫙 펴지는 거 아니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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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괜찮아. 진짜 그치? 난 만족스러워. 립 바르자 이제. 일단 지금 저는 주얼리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지금 막 끼쳐나왔어요. 낀쭉한 거나 얘 동그란 거나 예쁠 것 같아. 이거를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요.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. 두 개 중에 예쁜 걸로 하면 될 것 같아. 자 1번 띵 그건 귀여워. 근데 이거 되게 엘리겐트한 것 같아. 뭐랄까? 심플하면서 여기 얘는 차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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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근데 확 화사해요. 그래? 이거 해볼까? 확 화사한 거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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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차르르가 더 예쁜 것 같아. 차르르? 더 화사해. 아 둘 다 차르르야? 응. 둘 다 차르르. 예뻐. 화사해. 넌 허다. 넌 택 넌 얘 넌 네 걍 넌 여 걍 못 이 감사합니다.